7번째 연애가 순식간에 끝이 났다 그렇게 내 마음을 가득 채웠던 불안이 없어졌다 좋은 일이다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니 내가 지금은 봐 얼마나 심플해 윤석현은 주혜매를 싫어해요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 생각해봐 윤석현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수 한 번까지 장점이 사라져? 내 사랑스러움이 없어지냐고 난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 연애보다 세상에서 중요한 게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그깟 남자에 연연하지 않고 전 인류를 위해서 살 거야 그래 꼭 그렇게 해 너네 커피숍에서 사용한 원두 공정묘역 커피야? 응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이제부터 테이크아웃은 이 텀블러를 할 거야 너네 커피숍도 동참해 지구를 살려야지 우리 커피숍은 첫 오픈때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괜찮다 정말 괜찮다 근데 윤석현이 나보다 괜찮은 건 괜찮지 않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개치바로 강나연하고 하다니 내 인생에 잡초 같은 놈 뽑아버리자 잘 이겨내고 있다 고 생각했지만 결국 몸살이 났다 으치! 몸과 마음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엘매야 너 아직 안 일어났어? 넌 왜 일어나놓고 대답을 하네? 아빠 물어 앞으로 내일은 부르지 말고 필요하면 와서 말해 내가 오라모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야? 38.9도 나랑 똑같네 일어나 치킨 소프 끓여놨어 먹고 병원 가서 주사 맞자 일어나 감기 몸 잘 왜 맨날 같이 걸려? 온열에 개도 안 걸리는 감기를? 어릴 때부터 일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나머지 한 사람도 같이 아팠다 그럴 때마다 우린 치킨 수프를 끓여 함께 먹었다 생활 환경이 비슷하잖아 한 집이나 마찬가지고 비슷한 식단에 비슷한 생활 습관 이번에 크루즈도 같이 탔었고 그 구절 잘 해석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건 운명이야 우린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니까 뭐야? 얼른 먹어, 먹고 병원 가게 힘들진 않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는 있다니까? 오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좋아 잠깐! 감사합니다.